롤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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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트한 날 전설하고 있다고 그러네 지금 저 말고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철구지들이라 다 가버려 어 나 아까 취할 수 있어요 나무 아이웨이 아이웨이 오늘 슈가 멋있뿌네. 슈가 형 오늘 원래 나오기 전에 팬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기어 다닐 거라고 했거든요.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쏙 하더라고요. 제가 또 내년에 슈퍼 룩이 스마트 파트 아 무조건 슈가 형이 이겨요. 이번 판에 내가 선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팀이 이겼어. 와우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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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손으로 못했어요. 나 일조가 슈 나 예상은 달 기났어가지고 난 끝까지 있을까 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자 팬 여러분들도 봉인다.